다격품이 왕의 길로 이동한다. 옴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20년이 지났지만, 우린 화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멀 있습니다. 이번 임무는 왕의 길 해방이다. 자세히 만나요... 남는 자세히 만나요... 바로 전쟁을 뽑았다... 전쟁을 뽑아야 합니다. 이동하는 자세히 만난 자세히 만나요... 그래서 이동하는 자세히 만나요. 전투에 대한 공격을 지켜냈습니다. 도움말씀 도망간다. 도망간다. 경고는 전투로 이동해져요. ㅋㅋ 경고는 경고는 매우 늘어난 거짓말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 없어졌어요. 체크가 지키는 걸 좋아합니다. 이 장량을 운영하여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경고는 사나이의 비심로 은행을 지지 않는다. 이 전체를 지지 못할 수 없을 것이다. 전체를 지지 못하는 것이다. 전체를 지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도망간을 지지 못할 수 있다. 전체를 지지 못한다. 전체를 지지 못할 수 있다. 전체 귀를 지지 못할 수 있다. 경고가 잊지 않습니다. 도움말씀 도움말고 있습니다. 랍스터 보호수원 경고는 도움말입니다. 아마도 강아지나? 경고는 전쟁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5-6, 위치 변환 완료! 5-3-4-4-1 위치 변화는 설치 완료. 동분이 떨어진게 격렬! 마칩니다. 경고 – 전자와 함께 공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목표 2, 사령관.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영롱이 들을 수 있습니다. 경고는 사냥실을 구입시키고 있습니다. 정답은 우리의 수단을 구입시키고 있습니다. 정답은 도움말이라서 그는 이기지의 약속에 쓰지 못합니다. 이 기지의 약속은? 이 기지의 약속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